영등포구가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리수거대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설치 대상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1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원룸,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 동주민센터가 세대수와 설치 공간, 전담 관리인 지정 여부를 조사한 후 추릴 예정입니다. 선정주택에는 분리수거대와 함께 분리수거대에 쓰는 마대도 지원합니다. 선착순 53개소를 지원하며, 관심 있는 주민은 동주민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구관계자는 원룸, 밀집 지역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라며, 더 늦기 전에 분리수거대를 두어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